41. 식물성 유지가 아닌 것은? 1. 올리브유 2. 면실류 3. 피맞아요 4. 버터 정답은 4. 버터 42. 육류의 사후강직과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후강직은 근섬유가 미오글로빈을 형성하여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이다. 2. 도사루 글리코겐이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을 생성하여 pH가 저하된다. 3. 사후강직 시기에는 보수성이 저하되고 육즙이 많이 유출된다. 4. 자가분해 효소인 카텍신에 의해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 정답은 1. 사후강직은 근섬유가 미오글로빈을 형성하여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이다. 43. 조리기기 및 기구와 그 용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필러, 채소의 껍질 벗길 때 2. 믹서, 재료를 혼합할 때 3. 슬라이서, 채소를 다질 때 4. 육류 파우더, 육류를 연화시킬 때 정답은 3. 슬라이서, 채소를 다질 때 44.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1. 주석산 2. 카페인 3. 탄닌 4. 개미산 정답은 2. 카페인 45. 냉동 육류를 해동시키는 방법 중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은 것은? 1. 실온에서 해동한다 2. 섭씨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 3. 냉장고에서 해동한다 4. 비닐봉지에 싸서 물속에 담근다 정답은 3. 냉장고에서 해동한다 46. 식품의 간별법 중 틀린 것은? 1. 감자, 병충해, 발아, 외상, 부패 등이 없는 것 2. 송이버섯, 봉오리가 크고 줄기가 부드러운 것 3. 생과일, 성숙하고 신선하며 청결한 것 4. 달걀,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없는 것 정답은 2. 송이버섯, 봉오리가 크고 줄기가 부드러운 것 47. 시금치나무를 조리할 때 1인당 80g이 필요하다면 식수인원 1,500명에 적합한 시금치 발주량은? 단, 시금치 폐기률은 5%이다 1. 100kg 2. 122kg 3. 127kg 4. 132kg 정답은 3. 127kg 48. 전분을 주재료로 이용하여 만든 음식이 아닌 것은? 1. 도토리묵 2. 크림스프 3. 두부 4. 죽 정답은 3. 두부 49. 단당류에서 부재탄소 원자가 3개 존재하면 이론적인 입체 이성체 수는? 1. 2개 2. 4개 3. 6개 4. 8개 정답은 4. 8개 50. 에너지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체가 열원에 직접적으로 접촉됨으로써 가열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2.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은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3. 대부분의 음식은 전도, 대류, 복사 등의 복합적 방법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어 조리된다 4. 열의 전달 속도는 대류가 가장 빨라, 복사, 전도보다 효율적이다 51.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얻어지는 면역은? 1. 자연능동면역 2. 인공능동면역 3. 자연수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정답은 3. 자연수동면역 52.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의 충과 그 질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모기, 사상충증, 말라리아 2. 파리,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3. 진드기, 유행성출혈렬, 찌찌가모시증 4. 벼룩, 패스트, 발진열 정답은 파리,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53.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1. 동양모양선충, 편충 2. 회충, 무구조충 3. 십이지장충, 선무충 4. 유충, 유구조충 정답은 1. 동양모양선충, 편충 54.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가 물리, 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불쾌감, 두통, 권태, 향기증 등을 일으키는 것은? 1. 자연독 2. 진균독 3. 산소중독 4. 군집독 정답은 4. 군집독 55. 온열요소가 아닌 것은? 1. 기온 2. 기습 3. 기류 4. 기압 정답은 4. 기압 56.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말라리아 4. 결핵 정답은 3. 말라리아 57.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목적은 질병예방, 수명현장, 정신적, 신체적 효율의 증진이다. 2. 공중보건에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이다. 3.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등이 포함된다. 4. 주요 사업 대상은 개인의 질병 치료이다. 정답은 4. 주요 사업 대상은 개인의 질병 치료이다. 58. 광화학적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오존 2. 케톤 3. 아리드 4. 탄화수소 정답은 4. 탄화수소 59. 내열성이 강해서 자비소독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1. 결핵균 2. 살모넬라균 3. 연쇄상구균 4. 포자형성균 정답은 4. 포자형성균 60. 감염병에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어 감수성 숙주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1. 감염경로 2. 병원소 3. 감염원 4. 미생물 정답은 3. 감염원 4. 감염원 5. 감염원